QTV입니다. 삼성 시스템 에어컨 모델명 볼방법 알려드릴게요. 모델명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여기 푸쉬해서 이 망을 필터망을 빼주면 바로 여기 삼성이 써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모델명이 적혀있으니까요. 이 모델명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소모품이라던가 또 수리받을 때 모델명이 있다면 충분히 더 빨리 삼성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니까요. 알고 서비스 기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 안에 모델명이 적혀있다. 이렇게 아시면 쉽겠습니다. 여기 적혀있죠? 여기까지 한비TV가 시스템 에어컨 모델명 알아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